투네이션에 올려놓을게요 투네이션에 올려놓을게요 투네이션에 넣겠습니다 신경 안쓰셔도 될것같아요 괜히 이거 그림까지 그려주셨는데 오버는 일하게 만들 수 없네요 개무섭다 어이 넘어지네 아 쟤브라 아 이게구나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힘들다 라운드 투 파이트 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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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. 이게 왜 막타가 안 맞아. 너무 잘해. 되게 걸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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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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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안돼? 어휴 팽 잡아줘 못간다 왜 이렇게 때려야 돼 안 잡나? 와 둘 다 동시에 와 오진다 오 나이스 진짜 어떻게 이기죠 지쿨이네 와 씨 이분한테 한번도 이겨본적이 없어 그냥 뭐 비빈적은 있는데 한번도 이긴적이 없어 오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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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넣었네 아 이거 막은거 같은데 안 막했네 윽쌰 호오오우 룩게 데미지 더 가네? 뭐야? 왜 나가? 어? 왜 이래? 아잉 죽었다 아씨 너무 잘하는데 뭐야 이거 와 천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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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하아 아 민종을 했어야 됐어 아 하아 이거 안썼는데? 하아 와 쩐다 그 각을 보네 와 아 왜 앉았어 족점프 했다 뭐야 와 와 큰 버스네 와 왜 아 아이고 쩔에 아 쩔게 잘한다 아 개 잘한다 아 귀엽다 한 2시쯤 지나면 자지 않을까요 출근해야 돼서 와 이번엔 막았다 안 막을 줄 알았는데 뭘 봐 뭐야 이거 아니 방금 뭐고 뭐야 이거 아니 방금 뭐고 와 와 와 쥐긴다 아 불쑥 오지네 타이밍 동신 캐릭처로 하는 것 같아 암흑킹을 왼발 왼발 했거든요 왼발 했으면 이긴건데 왜 파크가 나갔지 억울하다 왜 파크가 나갔지 왜 파크가 나갔지 억울하다 일부 어 미스냈다 근데 레드 미스났네 코킥이 나와? 야 이거 맞는거야 와 이거를 또 띄웠어 나는 이거 가드시킬려고 쓴거거든요 근데 가드가 안됐어 상대방 반응도 좋고 운이 없었다 아니 이게 아니 초크 했는데 그래도 맞았겠지 다 막아 3번도 없네 한번 깨자 이거는 아 핏 뭐야 아 이거 안탔으면 아깝다 아 불스가 나오지 정신이 대전인가요 아 또졌어 깜짝이야 아 변신했는데 아 삑사리 어렵다 어려워 아 너무 어렵다 아 어렵다 어려워 아 너무 어렵다 아 많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카운터다 또 침미 걸려고 하다가 아 에바스찬 아 아 아 아 아 괜찮다면 총풍이 중단이 되요 나락하고 후속타가 생기고 아 아 아 아 유리 에이 뭐 이렇게 되냐 왜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지랄 아 존나 억울하다 왜 거기서 야 이건 누가 봐도 이긴거잖아 와 왜 거기서 삑이 나냐 아 거기서 삑이 나노 와 존나 억울하다 근데 딜이 올라가고 그런건 없는거같아 더 때리니까 딜이 올라가긴한데 아이오 저게 나와 아 아깝다 아 사낸척 왔다 아야 한 번 아 뭐야 열어줘게 5 갑시다 이 세 마이템 5 아씨 불쓰가 나와 저기서 야모킹인데 불쓰를 쏴다고 와 다 막네 푸진레벨 유스 와 아 미쳤따리 이게 안다이나 아 죽었나 우와 멋있게 들어왔다 우와 멋있게 들어왔다 와 와 개기네 어허 낙고 못쳤다 와 왜이래 이거 아씨 오늘 왜카노 아 왜이러지 진짜 백자리가 심한데 와 짠발 아 생각 뭐였대 아 텐션 이스 45 도왔어요 금방금방 흐물해지니까 오락실 어 야 이거 왜안돼 맞는데 아 알고맞아 아이씨 알고맞아 아니 뭐 나는 저기 자석인가봐 다 빨려 들어가는데 다 빨려 들어가는데 와 이래 되네 에잉? 변수 좋아요 되게 좋은데? 뭐야 뭐야 K.O. Final round Fight 버스 와 겨워 붙겠다 와 괴물 겨워 붙겠다 Team 만나서 Round 1 Fight 히힛 아 양손 눌렀다 바보같이 아이 바보 양손 눌렀다 아 양손 눌렀다 아 양손 눌렀다 ms 부인님 안녕하세요 다 맞나 아 까비 아 와 가드시키려고 썼다가 또 들켜나간다 아 반응속도 돌았다 괜찮다 뭐야 이거 안돼요 레이지 아니라서 일단은 괜찮은데 왜 벽강이 됐다 아니 왜 벽강이 떼 왜 저도 거기서 아니 거기서 벽강이 됐냐고 쟤 벽강 되나 저기서 해봤어요 겐이랑 한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와 저거 기다리고 있는거 봐 개무섭다 아이씨 저거 기다리고 있는거 봐 튀긴다 오우 튀긴다 겐도 엄청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 어린사람들이 진짜 잘하는거 같아요 그렇다고 나이든 사람이 못한다는건 절대 아니고 좀 어린 친구들이 피지컬 좋은 친구들이 많은거 같아요 아아 난 저기 와 저거까지 기다리고 있었네 와 나는 저기 내밀 것 생각하고 썼는데 끝까지 기다렸네 안죽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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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줘? 안드랑이는 때리다 이상한거 하지말로 또 맞았다 아 왜 안돼 아 왜 안돼 아 왜 안돼 와우 좋았다리 오 Bij 으어 blueberry 예 왈바 많을 그거 했나 Magic 뭐였지? 와 이게 카운터가 나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어렵다 아 그래야 되나? 그겁니까? 이긴적이 없긴한데 뭘 봐 그렇지 아 이 총 아 마사지 너무 시원하고 아 개쇼하네 아 진짜 조절쓴 것 같은데 아 왜 안되냐고 이거 맞는데 아 저거 맞는데 왜 안됬지 렉이 있나 나이스 와 저거 막는 사람 오랜만에 본다 진짜 진짜 안왔네 와 진짜 안왔네 아 진짜 안왔네 진짜 안왔네 아 진짜 안왔네 K.O. R.O. R.O. FIGHT 앉을 것 같은데 좋아 마지막으로 FIGHT 오 막았다 아 지우가야 먹다가 막았다 이거 아 아깝다 F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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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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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땡큐! 아악! 고맙다! 2타가 있었지! 1타 막았다고 좋아했네. 미친 거 아이가? 아우, 땡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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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, 땡큐! 아우, 땡큐! 어, 땡큐! 아눅하 Artist round 끝까지 안맞고 때린다 그냥 카운터를 내버린다 아 미친 아 오늘 왜이렇게 자꾸 삐기나지 대학살이 지금 실수 너무 많이 하는데 오늘 왜그러지 아 앉았는데 피타님 안녕하세요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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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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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4핑 뜨는 거 보면 저랑 멀어요 왠지 호카아드 사는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짱발 스팀 아 오진다 왜 원재볼 10 들어 내가 이득인데 왜 내가 쳐 원재볼 10권 들어오네 티가 나네 우와 아 저걸로 이제 레드랑 피지 안걸리려고 쓰는거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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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츠칼 사와데스 오츠칼 사와데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죽을때문에 촬영합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었다 저 방에서 콤보 잘 넣었다 그러네 아이고 힘들었다 힘들었다 성님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할 짓이 아니야 프로게임이랑 어떻게 게임해 이거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다들 저기 좋은 밤 되시고 너무 좋겠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 좋고